어 살려줘 와 와 룰러야 미드누누누 진짜 오랜만이네 그 미드누누누 하시는 분 어디감? 리하우.. 아 맞다 리하우씨 저분이 리하우씨인가? 와 1렘로믹 뭐냐고 누누 와 진짜 게임 재밌게 하네 저거 게임을 왜 저렇게 재밌게 할까요? 알먹 오지네 아블이 당했어 와 키였다 미쳤다 미쳤다 어 야 그걸 맞으면 어떡해 스타레이 없구나 와우 에고 나이스 비에고 3킬이면 터진거 아니야? 가볼게요 아 내펀데 하지만 쉔궁을 쓰고 온 쉔이 적는게 이득일수도 아군을 당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죽어야지 이번엔 자발할게요 들어와 들어와 자신 있으면 와 피해빠 방금 피해 오지게 달았는데 야 그거 맞으면 어떻게 해 친구야 서렛 나오겠다 이런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이거 평타 잘못 때린 것 같은데 방금 타워 때렸나 어 큰일난거 와 쉐니 다 막네 파운터다 저거 앞에 살려주실 분 아 누누궁은 좀 엇반데 도주나 비해 오 어 아 뭔가 아쉬웠다 오 너 킬 각인거 어떻게 알았니 아 아니 그걸 또 혼자 버리네 오 살려줘 오 오 룰루 형 믿고 있었어 형 나는 눈nah 오웃음 오 오 오 오plicity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서 다 죽으면 레전드이긴 한데 다 죽을 일이 있나? 어 야 잠깐만 앞에 공 너무 잘 들어갔어. 오 나를 안 때리네. 저는 처치했습니다. 그이네 나 때리면 죽었는데. 엉당이 힘들어가지고. 탈진이 있을 것 같긴 한데. 오 오 오 오. 아니 봐봐 다 있어 스페리. 어. 오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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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트! 쏴! 어? 아 진짜 룰레형 나이스였다. 아 우리 팀 다 왜 이렇게 피지컬이 뛰어나냐? 나이맙 컷! 어? 어?